구매하실 수 있는 이 과탄산소다 워터 이 세제는 엄마들의 정말 극찬을 받는 세제예요. 오죽하면 우리 아기 속옷은 무조건 얘로 빡기다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아기들 집은 아기들 세탁기가 따로 있거든요. 그 세탁기에는 무조건 얘만 씁니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. 특히 주부님들 되게 많으세요. 그렇죠? 여러분 진짜 화학 첨가라든지 색소라든지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요. EWG 1등급 2등급 6가지 성분들 다 그리고 세탁이 잘 됩니다. 그렇죠. 여러분 원래 뭔가를 빨아낼 때는 빨아낼 때는 계면활성제라는 걸 써요. 계면활성제를 써야지 거품이 올라오고 그게 빨리는 거거든요. 근데 천연 계면활성제까지 써서 자 보세요. 그러면 오늘은 정말 우리 집이 뽀송뽀송해지고 깨끗해지고 습하지 않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로 일단 단품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. 얘 1리터 리필용 리필까지 리필용도 따로 여러분 리필용도 오늘 구매 가능하세요. 망춘이 오셨어요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아시스가 요즘 여러분 꾸러미도 가격이 되게 좋지만 이렇게 단품단품 담아갈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좋은 게 많아요. 그리고 제가 놀란 게 얘 있죠. 나는 이거 얘는 생계 spareed용도